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배우 연우입니다. 반가워요. 그냥 한번 하고 바꾸기 귀찮아서 아직 안 바꾼 건데 뭔가 한번 해놓으면 딱히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직접 찍은 사진인데 예쁜 것 같아요. 디올 립밤 중에 서울 어쩌구였던 것 같은데? 그거 바르거나 힌스 거 파인드 업? 약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가지고 틴트나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색 바르거나 아니면 립밤 바르거나 그게 잘 어울리는데 정말 평소에는 거의 안 해요. 선크림, 립밤, 눈썹 이 정도 하는데 뷰러는 꼭 해요. 눈을 찔러서 속눈썹이 뷰러는 꼭 해주고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8월에 태어나서 8월에 꽃, 해바라기 제일 좋아하고 제가 사실 꽃을 잘 몰라요. 보기에 좋으면 잠깐 좋아했다가 많은 건데 그래서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분명히 수선화 좋아했는데 수선화가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나죠. 프리지아도 좋아했는데 프리지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스타 투어 인터뷰를 통해서 저의 TMI를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앞으로 저의 활동은 물론 싱글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랜드 연우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이곳은 바로 저의 첫 TV 광고 촬영 현장. 저샘 촬영 현장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박수! 네. 제가 지금 첫 TV 광고니까 너무 떨리고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여러분들 결과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 본언니가 왔어요. 본언니! 요즘 연우는 범어플랜 하는 중! 건조한 연우 눈엔 무방부자 안식물로 촉촉하게! 로토 아쿠아 매일매일 무방부자 안식눈물 로토 아쿠아 대로 즐기는 컴누들 컴누들 지금 내 입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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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컴누들 내려오 뚝김치 잔초들 컴누들로 뿜뿜 뿜뿜 뿜 뚝기 컴누들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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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빠져 축하해요 연우의 빠져드는 asmr 시작합니다 착착 깜짝 찰싹찰싹 무려야 집에 고양이들이 있어서 고양이들이 함께 이민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성향으로 아 깜짝이야 gl 네 좋아요 ㅎ ㅋㅋㅋㅋㅋ 여러분들도 좋은 향기로 스트레스 푸셨으면 좋겠어요 ASMR 끝 안녕